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!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자 야 17만이야 17만 자 우리 아랍 친구들 잡으러 갑니다 좀 돌격해도 될 것 같은데 난 돌아간다 자 여기 게이지 채워주고 그 다음에 올라가도록 합니다 자 여기 채워줬으니 오케이 저쪽 잡으러 간다 별로 한 게 없어도 일로 오세요 좋아요 아이 좋 친구 아이고 아이고 아 아 타이밍 안 맞았다 어우 야 이거 살벌하게 밀리네 일로 오세요 여러분 오케이 나는 죽지 않아 뭐야 둘 다 어디 갔어 끝났어? 아이쿠 자 마르코르 기법각으로 가야겠어 아 얘도 백이네 이 썬라이즈에 자주 보는 애인 것 같은데 자 적진으로 난 바로 간다 자 치고 올라가야 돼 닭발킥 바로 날려주고 자 닭발킥 한방에 가고요 자 이쪽으로 아 킹쿠브라 아 킹쿠브라 아 킹쿠브라 지금 아 정말 자 닭발킥 자 닭발킥 바로 날려줘야 돼 닭발킥 각이야 닭발킥 바로 각이고요 자 여기 잡아야 돼 닭발킥 바로 날려주고요 야 좀 지켜줘봐 아 어머 어머 좀 해주세요 아 잘하면 지겠는데 아 저 썬라이즈 30초 안에 쇼부 보자 아 안 돼 이거 가자 가자 아 아 지금 못잡겠네 씨 아 오 이겼네 아 오른쪽 해줬구나 와 야 그래도 오른쪽 해줬네 고생했다 야 제왕이 말고 우리 여기 중국인분이지 아무튼 중국인분이 캐리해줬네 아 다행이다 아 이거 너무 지면 억울하겠다 싶었는데 이겼네 아 제왕이가 살짝 부진했네 이번판에 괜찮아 원래 원숭이도 나무에서 가끔은 떨어져 아 올라갔네 아 올라갔네 5연승으로 아 올라갔어 올라갔어 아 생각보다 쉽게 올라갔어 지금 내가 미리 조금 해놓은게 있어가지고 아 하이큐 사기 10월에 방송하는구나 어 어 고맙다 하이큐 지금 안그래도 기다리고 있는데 카메라를 좀 닦아주고 야 그래도 요만큼은 하자 이거는 해야지 아이 그래도 이거 1일 스코어 보물상자 정도는 받아줘야지 요거 한판 더하고 그리고 요 1일 스코어 보물상자 받고 그리고 갈게 자 리그 한 번 더 간다잉 1일 스코어 보물상자 정도는 그래도 좀 받아줘야 그래도 좀 한맛이 나지 오케이 오케이 내가 그래도 이게 굉장히 바지런히 계속 리그를 돌리고 있어 응 자 다시 한 번 리그 한 번 더 갑니다 지금 바로 출발한다 리그 아 제왕이 좋아요 눌러줄거에요 까맣었네 아 애들한테 그것 좀 알려줘야지 그 댓글로 좋아요 어떻게 누르냐고 물어본 사람들이 진짜 많던데 아론 키웠는데 못쓰나요 아 쓸 수 있지 제왕이 상대편인거 아니야 또 아 이번엔 다 모르는 친구들과 매칭이 됐네 자 상대팀에 신샹 한명 우리팀 신샹 검수 한명 나 포함해서 셋 근데 저 맨 위에 중국인은 왜 샹크스를 안쓰는거지 캐번디쉬 좋아 캐번디쉬 좋습니다 여러분 그 랭킹 안에 들순 없어도 굉장히 좋은 캐릭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와 이거 좀 집중해서 해야 되겠는데 출발 띠 불릿이라 아 이거 왜이래 오늘 되게 핸드폰 터치감이 안좋아서 불안한데 자 이거 게이지 채우고 올라갑니다 게이지 채우고 올라간다 얘들아 조금만 버텨다오 자 만당 세우고 자 올라갑니다 이제부터 가운데에서 대격돌이다 신샹크스 안녕히 가세요 아 아 장난 아니네 저 후시토라 조금 조심해야겠다 일단 요거 만땅 다시 채워주고 오케이 일로 오세요 친구들 안녕히 가세요 바로 바로 오케이 시켓 자 불사로 다녀가시고 자 지켜줍니다 여기 아 뭐였지 이리 오세요 여러분 자 아 아 신샹크스 떴네 또 어디서 뿌리고 있네 아 100에 2부스트네 아 이제 뺏기면 안 돼 아 이제 기법각으로 가야겠다 야 가운데서 그래도 많이 버텼는데 야 이 친구들 먼저 간다 먼저 간다 자 빠른 이동을 해서 깃발 먼저 뽑아야지 야 장난 아니네 이 씨 뭐야 이거 빨리 빨리 뽑고 도망가자 빨리 뽑고 도망가자 빨리 뽑고 도망가자 더 더 더 더 더 더 속도 좀만 더 나와야 돼 더 아 아 이거 뽑고 도망갔으면 거의 이기는게 확실한데 아 아 이게 100짜리 2부스트 이제 후지 돌아보니까 맹호 생각나네 자 가운데 마지막 가운데서 쇼부 보자 형 검수 나가면 괜찮아 얘들아 너무 걱정하지마 요게 잘 들어가면 이길 확률 높거든 지켜 크로우즈 바로 때려 오케이 한 군데만 해 한 군데만 지키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봐 한 군데만 한 군데만 해 여기 형이 끝까지 지킬게 오케이 깔끔하죠 좋아요 그지 이건 이겨줘야지 아 자 얘들아 좋아요 누르는 거 이렇게 승리 세레모니 할 때 잘한 친구한테 이렇게 엄지 표시 눌러주면 되는 거야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서 설명해 주는 거야 오케이 이 정도면 굉장히 빠깁니다 야 스코어 봐라 스코어 어 어 야 스코어 봤지 근데 어쨌든 일일 스코어 게이지는 다 차가지고 바로 지금 B국 넘어오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완력초파 극혐 세금없이 자 아론 파크 스테이지 아론 파크 스테이지 빈밥이 해군정제 아인이 자 짱훈이 피아 제왕이 홍파리 오 어 미안하다 얘들아 얘네들 얘네들이 장난쳤는데 걸린 거야 뭐 이건 어떻게 하겠니 이거 B는 못 들어와요 무조건 A 이상은 돼야 돼 B는 못 들어와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저기 누구야 제왕이랑 마피아지 야 마피아하고 제왕이하고 니네가 여기서 이기잖아 그럼 너네 진짜 원바로 고수인 거를 형이 진짜 인정한다 출발 어디 가세요 일로 오세요 아 아 맞았어 엘리펀트건 무슨 무슨 엘리펀트건 흐흐흐 자 여기는 형이 갖고 올게 조금만 기다려 오케이 오케이 야 적진까지 한방에 갔네 야 제왕이 마피아여도 두명이 트롤 들어가면 못 이기지 어떻게 이기니 아유아유 아 쫙 밀려나네 시원하게 밀려나네 아주 어휴 안녕히 가세요 자 적진 한방에 간다 어휴 귀여운 초파가 뛰어다니네 일로 오세요 형이 옛날에 오래 써봐서 알아 자 아무튼 킬은 많이 하고 있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네 야 이건 진짜 야 이건 진짜 야 제왕 카페사님 누르지 마세요 아이고 아이고 뭐야 왜 여기까지 날라와 문 열어 여기 문 열어 여기 야 진짜 대전쟁이다 몰라 그냥 야 지도를 채웠다 지도를 채워 지도를 채웠어 야 진짜 제왕이랑 야 그래서 빈밥이가 MVP네 형 진짜 킬 엄청한거 같은데 킹민밥 캐리네 원래 빈밥이가 할 때 하는 남자입니다 야 11킬이야 형 야 11킬 야 11킬 야 11킬 진짜 웃기다 야